다빈치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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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빈치아스는 2005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. 다빈치아스는 문학, 경제, 경영, 교육 관련 도서를 아우르는 종합 출판 브랜드로 고객의 수요와 트렌드를 한 발 더 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. 독자의 마음을 보듬고 세상의 지혜를 담아 인생의 해안을 전하는 것 다빈치아스가 추구해온 가치입니다. 경기도 고양시 덕은 지식산업에 위치한 다빈치아스는 마곡, 덕은 상암을 잇는 문화콘텐츠의 요충지이자 한강조망이 가능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세대 DMC 비즈니스 최중심에 서 있습니다. 설립 이래 연간 출판 서적수 100종, 누계 출판 종수 800종에 달하는 다빈치아스의 도서는 현재도 베스트셀러 코너에 당당히 자리잡고 있습니다. 이 중 독자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도서는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.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. 챗 GPT, 질문이 돈이 드는 세상, 노너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. 다빈치아스의 출판 브랜드로는 미디어숲, 더페이지, 이든서재, 파인북이 있습니다. 이 중 다빈치아스 를 대표하는 출판 브랜드는 미디어숲입니다. 이외에도 다빈치아스의 도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늘 다가설 수 있는 편안한 친구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. 우리는 오늘도 생각합니다. 작가와 함께 성장하며 세상의 깊이를 담아 선물하고 싶은 책 신뢰받는 책을 만들어 독자에게 다가가자고 말입니다. 앞으로도 수많은 이야기가 담길 다빈치 하우스입니다.